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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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운동이 아닌 기능이 많겠지? 빠져들지? 빠져들게 되어있어 진짜 재밌어 너무 맛있어 지금 이제 내가 먹고 맛있어 평소에 내 맘만 먹고 드릴게 여기서 커리니 가졌어? 이렇게 해? 1분 3분 2분 3분 하루에 3분까지 되잖아 난 다 담았어 GPC IG Owing 위치추적하는게 어플까면 위치추적이 돼서 하루에 3분까지 무려 상대방을 더욱 켜놔야돼 꺼놓으면 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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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전학과학의 대학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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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 parcours 번거alle 그ты 안entin 긴 objectives 굳이 안됐inker 내 애들 몸에 plaque 바쁘게 지쳐서 결혼 학교 보내면 그래도 잘 듣고 있겠지 하는데 아마 그 전학교를 보자가서 애들한테 전학교를 쓰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애들한테 뭐 해를 봐야죠 제가 모르는 거니까 애들은 얘가 되게 애기 같다고 결하네요 모을이다 철이 없다 같은 말에 있어서 공부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 아직은 조금 억울한데 부모욕장을 해보면 옛날에도 그냥 내가 사실이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아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들 많이 하는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 입장에 저 입장에 부모라면 얼마나 진짜 하루하루가 답답할까 우리 주부도 오기 때만 해도 항상 좀 아픈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죠 요즘엔 그 친구도 살펴버리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답변을 너무 많이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런 친구들은 어찌 됐든 좀 보듬어야돼요 이 사회만 보듬어야돼요 보듬어야돼요 또 그게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되게 공부가 돼요 응 응 나는 우리 민준이 어린이집에 그런 아이들이 2명 같이 아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2명이 아니라 4명이 붙어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 아이들 살문마를 봤을 때도 되게 좀 치기했는데 같이 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나다 보니까 잘해주려고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